특산물 축제나 먹거리 축제, 체험형 축제, 주제도 형식도 다른 수많은 축제들이 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부산에서도 축제가 많은 지역인 기장군에서는 군에서 지원하는 지역 축제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축제들을 보면서 과연 결과 사후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행해져 있는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맞도록 해 위원회의 역할을 기존보다 확대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인 축제 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축제에 대한 결과 평가 주체가 군수에서 각 축제 추진 주체로 변경됐고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기한도 60일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작성된 평가 결과 보고서는 축제 추진위원회가 검토하게 되고 군수는 다음 축제를 진행할 때 위원회에서 보고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문서상으로는 남아있긴 한데 제대로 된 평가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군에서 셀프 평가를 하는 것보다 위원회로 그 권한을 넘겨가지고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평가들을 이뤄내도록 기존에는 임의로 추진됐던 각 축제별 추진위원회 구성도 조례 항목으로 명문화시켰고 위원회는 연령과 성별을 떠나 축제 성격에 맞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다음 연도 축제 계획서를 당의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한 규정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축제 개최일 전까지로 변경했습니다. 평가들을 정확하게 해내면서 축제가 없어져야 될 축제들 앞으로 더 작년에서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축제들 이런 부분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장군의 축제가 정말 명시당부한 제대로 된 축제로서 그 위상들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 개정안인 19일 기장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뒤 22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개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빈입니다.